강남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는 정교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며 꿈찾기 진로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두 가지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는데, 첫 번째 활동으로 마술사 직업체험에는 마술사 직업의 세계를 알고, 마술 실습으로 창의력 및 자신감을 형성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활동으로 이미지 메이크업 체험에는 인상의 중요성, 나만의 컬러찾기를 통한 이미지 변화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학년 채무 학생은 TV에서 봤던 불꽃마술을 직접 해보면서 마술의 신비로움을 다시 알게 되었고, 마술사의 직업이 매력있게 느껴졌다. 5학년 하무 학생은 나만의 색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이미지 메이크업 체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볼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볼 수 있어 좋았다. 6학년 정모 학생은 이미지 메이크업 실습을 통해 분장도 해보면서, 마치 연예인이 된 기분이 들어 재밌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남초등학교 한정숙 교장은 이번 꿈찾기 진로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직업과 꿈을 키우는 기기가 되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